태호 태호 태호가요 왜요? 뒤돌아보니까 크래마스가 그게 뭔데요? 빙하가 갈라져서 생겼네 커다란 틈이에요 나도 믿어지지가 자주 돌아봤었는데 1분 전에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요? 제 배낭이 무거워서 태호가 바꿔졌었어요 태호는 제 배낭 저는 태호 배낭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? 배낭이 뭐요? 크래마스가 뭐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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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낭이 뭐 어째다고요?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딸내씨 딸내씨 상만 씨랑 같이 갔다 온다고 이번에도 이번에만 다녀와서 다시는 상 같은 데 안 간다고 편지에도 써있었고 약속했으면 지키는 사람이라서 편지 한 장 달러 써놓고 간 거 괘씸하고 보내도 믿어줘요 내가 믿어줬으면 자기도 와야지 왜 사람은 안 오고 배낭 많아요? 상만 씨 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500년 전 사람이 500년 후에 없다는 것도 당연하고 200년 전 사람이 200년 후에 없다는 것도 당연하고 100년 전 사람은 100년 후에 여전히 있기도 하고 50년 전 사람은 50년 후에도 대부분 있는데 50년 후에도 대부분 있는데 1분 전에 있었던 사람이 1분 후에 없다는 건 너무 심한데 1분 후에 없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, 상만 씨 상단해요? 사람 놀려요?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, 상만 씨? 형님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는 소원이었겠어요 아멘 아멘 아 부끄러워 엄마 엄마 축하해 가만히 가만히 엄마 엄마 사영이야... 사영이야... 어머니... 죄송해요. 제가 며칠째 잠 못 자가지고... 큰일 났다. 저 가봐야겠어요. 아, 저기... 아, 맞다. 그... 제가 잠결에 얼핏 들었는데, 뭐 힘드신 일 겪었나 본데 힘내서 사시고요. 영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으면, 제가 잘하는 명상센터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... 명상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던데... 소개시켜 드릴까요? 아휴, 책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... 아휴, 참... 먼저 가는 사람은 오랫동안 못 잊고 슬퍼하면 안 좋은 거라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. 산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... 아휴, 끊겨졌네. 아휴, 이거 너무 세게 비벼내고 있네. 어쨌든,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대요? 죽은 사람... 아휴,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가야 할 때를 못 가고 발목이 붙잡혀 있대요.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. 여기는 우리 엄마. 여기는 우리 아버지. 여기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영혼이 늘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 바로 코앞에는... 아무튼 여기 동생분이 이렇게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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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어떡해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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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동생분 편히 쉬실 수 있게 이렇게... 그만 슬퍼하시고요. 힘내서 씩씩하게 열심히 사세요. 화이팅. 저기 해. 장아가러 출시할 수 없는itellan несколько Pel bekannt semana же? 직접 왔어. 아니, 저거 미친 여자야. 나는 괜찮다, 나는 아프다. 나 괜찮다, 나는 아프다. 난 괜찮다, 나는 아프다. 안 아프다. 나도 괜찮다, 나는 아프다. 나는 괜찮다, 나는 나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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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쁘다, 나는 괜찮다, 나는 나쁘다, 나는 괜찮다, 나는 나쁘다, 나는 괜찮다, 나는 나쁘다, 나는 나 아니, 괜찮아. 집 보인다. 다섯 걸음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배낭 내려놓는다? 조인 좀 누른다. 띵뚱. 豆 랩. 봐라. 봐라. 놔 오랜만이다. 오이애봐. chron sources 83% 나톱び淹oa. granular którym 그냥 잘 있는 지만 보고 싶다는데, 왜 그것도 안 해줘요? 아무 짓도 안 한댔잖아요. 그냥 보기만 한댔잖아요. 갑자기 사라지지만 말아달렸잖아요. 왜 그래요? 왜? 다, 달래 씨. 1분 전에는 있었대요. 1분만 되돌리면 되는 건데. 왜 아무도 그걸 못할까? 1분 전에는 간식을itchens. 그래. 저거에 서서야. 또. 더. 하지마. 감사합니다.